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그러고 보니 건강 카테고리의 동영상이 어느덧 50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업로드했던 동영상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흔한 원인들 중 하나인 이통, 즉 귀의 통증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들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웨이더와 중위의 통증 등을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고막을 쳐다보았을 때 웨이더 앞쪽은 3차신경, 위쪽은 안면신경, 뒤쪽은 제3척수신경, 그리고 아래쪽은 미주신경이 담당합니다. 귀지를 팔 때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는 경우 있죠? 목, 후두, 인두, 식도의 분포에서 삼킴, 말하기, 기침 등과 같은 활동을 담당하는 미주신경 분지인 아놀드신경이 자극받아서 기침이 나옵니다. 고막 안쪽인 중위강, 유양동, 이관 등은 혀인두신경의 분지인 제이컵슨신경이 분포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린 도표는 미국 가정의학과계에서 2018년에 발표한 이통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귀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면 우선 고막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웨이도의 염증이 확인되거나 고막의 청공과 염증 혹은 고름이 나오면 급성 혹은 만성웨이도염과 중위염을 의심해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만약 정상고막 소견이면 코, 목구멍 등 검사를 하거나 치아 등의 검사,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릴 때 아픈지를 문진하고 턱관절 이상 등을 간별 진단합니다. 그래서 치아의 문제인 경우 치과에 의뢰하고 턱관절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진통소염제 및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도록 한 다음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적인 치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암, 특히 코 뒤쪽의 비인강암일 가능성이 높으면 CT, MRI 검사 후에 이비인후과에 의뢰를 하고 50세 이상이면서 두통, 영양실조, 발열 등의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 염증 검사인 ESRP 검사를 해서 높은 수치가 나오면 두개적 골수염 등을 의심해서 이비인후과에 의뢰하고 염증 수치가 낮게 나오면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이후 증상 악화시 추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비인후과적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고 환자의 상태가 좋다면 역시 소염제 등을 쓰면서 일단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대략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환자가 불편해하는 이통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막 내시형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첫 번째로 급성 웨이도염입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웨이도와 고막이 심하게 붓고 벌겁게 발적되어 있죠. 농농균 등에 의해서 웨이도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수염으로 인한 감염이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swimmers ear라고도 합니다. 초기 통증이 심할 때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거나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이 점이액을 웨이도에 넣어서 치료합니다. 두 번째는 급성 혹은 만성화농성 중이염이죠. 고막에 천공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는 등 중위의 염증이 심해지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 검사와 측두골 CT를 촬영해서 심한 정도를 확인하고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투약한 다음 근본적인 치료로 수술을 고려합니다. 만성 중이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두개적 골수염입니다. 연세가 많고 당뇨병 등을 앓고 계시는 분이 지속적인 심한 귀의 통증과 염증으로 이비인의과를 방문하시면 환흥성 중이염처럼 약물 치료를 하면서 두개적 골수염 등을 의심해서 측두골 MRI를 촬영합니다. 두개적 골수염은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골수의 염증이 퍼지는 상황으로 심한 경우 사망이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입원해서 한두 달 정도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드레싱을 시행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웨이더 진주종이라고도 불리는 귀구멍을 가득 채운 귀지입니다. 단순히 귀지만 있으면 통증이 없는데 간혹 사우나 등을 맞추고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귀지가 퉁퉁 불어나면서 주변 뼈를 압박해서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심한 경우 웨이더의 변형과 함께 통증을 유발합니다. 우선 귀지 연화제 등을 투약해서 귀지를 살살 제거하는 드레싱을 시행하고 추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칩두골 CT를 시행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램지헌트시 증후군입니다. 귓바퀴나 웨이더에 바이러스를 일한 수포가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죠. 전신스테로이 투약과 항바이러스 제재 등으로 치료하는데 진동과 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막이나 웨이더가 정상인데도 심한 귀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심한 인후염이나 편도염으로 인한 이통입니다. 귀의 신경 분포에서 중의강, 이관, 그리고 유양동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혀인두신경의 분지인 제이컵슨 신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아홉 번째 뇌신경인 혀인두신경이 인후염이나 편도염으로 인한 통증을 감지해서 귀로도 그 통증이 뻗치는 것입니다. 이를 연관통 혹은 방사통이라고 해서 뇌신경 검사에서 고막과 웨이더가 정상인데도 귀가 아픈 분에게 우선적으로 목이 아프지 않으신지 여쭤보게 됩니다. 치료는 당연히 인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겠죠. 일곱 번째는 턱관절 장애입니다. 턱관절은 귓구멍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너무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씹어서 관절염이 생긴다면 식사할 때 특히 상추쌈 등을 드시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는 경우 통증이 특히 심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염진통제 처방과 함께 가급적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온찜질도 좋습니다. 또한 치과, 특히 구강외과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3차신경통입니다. 3차신경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주로 3차신경의 하악분지가 귓바퀴의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3차신경통에 있는 경우 귀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3차신경통의 원인은 뇌관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이 3차신경을 압박해서 발생하므로 항경련제 등의 약물치료나 미세혈관 감압술을 통해 혈관과 3차신경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침샘염이 있죠. 침샘들 중 가장 큰 귀미쌤의 결석이 생겨서 침이 나오지 못하거나 염증이 생기면 귀미쌤이 부어오르면서 귀에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볼거리에 앉는 것처럼 뺨이 붓겠죠. 이때 CT 촬영 후 결석을 제거하거나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의 통증인 이통을 일으키는 9가지 흔한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질환들 외에도 귀가 아픈 다른 여러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귀가 아프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이비인의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